알쓸신법 네 알쓸신법 새로운 코너입니다. 알고보면 쓸데있는 아주 신기한 법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 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상담도 해주시고 다양한 이야기 풀어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는데 손 한번 좀 흔들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셨는데 일단 소감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굉장히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코너를 기획을 할 때 이제 조금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아서 직접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그런 기획 의도로 이 코너를 만들어봤는데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그런 참여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또 자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133 긴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샵 11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지금 황혼 이혼을 주제로 가지고 오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 황혼 이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나이가 일단 드신 분들이 이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보통 일방에게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재산 분할 문제가 되고요.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따라서 남편의 소득만으로 재산이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부인께서 양육, 가사 등의 업무를 하시면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돼서 재산이 누구의 명의와 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판결 추세를 보면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한 20년 이상이시고 자녀 2명 이상을 성령까지 양육하셨을 때 재산 분할 비율이 한 50% 가까이까지 나오시니까 뭐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고 내가 뭐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개념치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혼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염두에 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명의를 한 사람으로만 해놓고 살다가 이제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주의사항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증거 수집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재산 분할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판결을 이기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은익을 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익한 경우에 저희가 돈을 받는 게 하나도 없을 수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저희도 뭐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 쪽에서 아니 내가 이거 다 벌어서 만든 재산인데 나눠주기 싫다.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뭐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은익해버리면 판결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생각을 하신다면 소송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가음류 등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어서 빼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빼돌린 이후에 방법이 없냐. 이것은 아니고요. 금융조회 같은 걸 통해서 상대방이 재산의 흐름을 찾습니다. 은익한 재산의 흐름을 찾아서 빼돌린 재산을 찾을 수는 있지만 다만 이거는 좀 채권 출신과 관련된 법률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난이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뭐 한쪽의 이렇게 배우자가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또 연금 이런 것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이 재산 분할 대상 된다는 거는 잘 아실 텐데 그렇죠. 뭐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것들 이제 퇴직금이나 연금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부부 일방의 퇴직금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공무원연금법, 사항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6년 1월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연금 직접 수급권 청구, 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 이 말은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별다른 약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한테는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혼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연금을 직접 청구를 해서 그걸 연금공단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냐를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같은 경우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나 사항연금법 같은 경우에 보통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시고 그리고 공무원인 배우자가 연금을 타는 연령에 도달했거나 또는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 조기 퇴직 연금을 수령한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연금을 받던 남편이 사망하시면 연금 자체가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남편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인이 재혼을 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혼을 무조건 소송 판결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혼 중간에 조정 단계나 협의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정과 협의를 하다 보면 사실 무슨 재산, 아파트라든지 이런 재산에 막 몰입돼서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연금 수급권에서 특별하게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연금 수급, 직접 청구권이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로 댓글이 올라왔는데 브루클리님께서 사실 혼일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 분할 청구권이 다 가능해요. 다만 이제 사실혼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도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혼에 대해서 입증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결혼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행사에 참여한 부분들 또는 두 분 사이 아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거의 인정이 되는 주세고요. 함께 이제 살았던 그런 증빙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살았다는 게 아니라 동거와 사실혼은 조금 달라서 혼인의 의사와 그리고 혼인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냥 동거를 한다면 같이 살지만 각자 시부모님 행사나 아니면 시댁 행사나 무슨 결혼식이나 참여를 안 하죠. 네. 하더라도 가족 사진에 찍히지 않겠죠. 그런데 사실혼인 경우에는 참여도 하고 가족 사진에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4631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면 소송 비용은 각자가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제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고라는 분이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위자료를 5천만 원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5천만 원 인정을 한다면 전부 승소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소송 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을 하시는 거고 다만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원고가 전부 폐소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2,500만 원만 승소를 했다. 네. 그러면 절반이 이겼죠. 반반 부담하는 거. 아. 이게 이제 누가 승리를 했냐. 승소를 했냐.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8231 님께서요. 배우자가 재산을 시가족에게 빼돌린 정황이 계좌로 확인이 되면 혹시 이거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준비를 조금 빨리 하신 분들은 유리해요. 이게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기 직전에 돈이 막 큰 돈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은익한 재산이라고 볼 거예요. 네. 즉 은익한 재산은 재삼자 명의로 돼 있는 우리 배우자 재산이다. 법과가 돼서 판결이 결국 그 재산이 있는 것처럼 돼서 판결이 나올 겁니다. 다만 추심을 할 때까지는 좀 추심 문제는 명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행위 취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원위치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소송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소송. 소송과 사행위 취소 소송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은익이 적발된다면 괘씸죄 같은 그런 게 따로 적용이 될까요? 이게 법적인 면에서는 괘씸죄라는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굉장히 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거나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통 행사를 하시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가 보면 세금 문제에도 좀 이렇게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이거는 이슈가 이제 이혼하시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제 이전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주는 원인이 위자료 지급으로 이전을 해주느냐 재산분할 지급으로 이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 그러나 취득세는 취득하는 거니까 부과가 되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이전해주는 사람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이거는 이제 위자료와 동일한 게 있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같은 측면에서는 증여세 소득세 부과되지 않는 면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면은 위자료의 경우가 같은데 이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나중에 소송을 보통 이혼소송은 막판에 조정을 많이 붙이세요. 왜냐하면 조정을 해야 또 항소도 안 되고 그래야지 막 싸움이 격화되지 않아야 아이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조정을 붙이시는데 이럴 때 한쪽에서 내가 돈을 주긴 줄 건데 네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난 재산분할은 못 줘. 난 네가 우리한테 기여한 게 없어. 난 위자료를 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이 세금 부분이 생각보다 셀 수 있다는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어떤 금전적으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손해가 생각지 못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황혼, 이혼 굉장히 이제 요즘 증가세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사연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샵 1133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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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